너가 뭔데? 통통하라 마라야! 너무 많지. 백지비 백우치 셀룰라이트 가득한 내 허벅지를 흉보지 않을까? 야 이거 너무 TMI인가? 안녕하세요. 단호 언니가 단호블리들에게 좀 더 친한 언니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반말 문답 형태를 준비를 했어요. 반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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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0kg 빼기 전으로 몸이 다시 돌아간다면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옷을 다시 사야 되잖아. 지금 있는 옷 하나도 못 입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드는 확신은 몸은 커다란 빙산에서 수면 위로 조금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더라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이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거지. 사실 내가 지금의 신념과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내가 70kg의 몸을 갖고 일어났어. 그럼 나는 내 생각에는 아마 6개월 안에 다시 지금의 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습관이 바뀌었으니까. 연예인 난리 한번 따라해본 적 있어? 어. 너무 많지. 첫 옆에서 나 사전 쓸 수 있어. 굿네에 연예인, 할리우드 스타들이 했던 레몬 디톡스, 주스 클렌징, 원푸드 다이어트. 아이돌들이 데뷔 전에 한다는 거 있잖아. 3끼 다 합쳐도 내 한 끼보다 더 적은 식단들. 그런 다이어트들을 하면서 돈이랑 시간만 엄청 낭비하고 건강 해치면서 되게 맹목적으로 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막 과하게 하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 근데 어떤 방법들은 보면 이거는 내가 지속 가능할 것 같은데?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무리 몸에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백마디 말을 들어도 내가 한번 경험해보면 진짜 다르거든.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다이어트에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잘 맞았어. 이런 것들을 감각을 익혀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다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이 아침에 그린 스무디를 먹더라고. 그래서 그린 스무디를 그때 시도해봤었는데 나는 잘 맞는 거야. 잘 맞고 굉장히 활력이 많이 생기고 입맛도 많이 바뀌고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해서 내 식단을 짜기도 했고 또 책에 나온 것들도 좀 보고 전문 서적들도 참고했고 지속 가능한 식단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깨닫게 된 거지.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사실 나만의 식단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없었을 것 같아. 언니는 무인도에 살아도 다이어트 할 거야? 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하는 삶을 살 것 같고 무인도면 의사가 없잖아. 그럼 내가 병들면 난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겠지? 남자친구가 나는 네가 살을 좀 더 찢었으면 좋겠어. 발살도 통통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나는 너가 무슨 무슨 나 그러니까 뭐 통통한다 마른다 가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안 된다면 헤어질 거야? 사실 그 질문 듣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애초에 안 만날 것 같긴 해. 나도 그래. 응. 너가 뭔데 통통하라 마라야? 이렇게 되게 그럴 것 같아. 내가 좋아. 왜냐하면 나도 너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게가 같이 돼야겠지? 그럼 빅사이즈 모델은 어떻게 생각해? 어. 빅사이즈 모델 요즘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나는 일단 사회가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나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마케터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만든다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 마케터들이 만드는 메시지들이 결국 사람들의 눈과 귀로 다 흘러 들어가서 어떤 인식을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길거리 지나다닐 때 보는 간판 옷 살 때 보는 카달로그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 뭐 예를 들면 인형이라든지 동화책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풀만한 태양이 뭔가 미의 기준이던 시대가 있잖아. 그래도 다이어트 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메슬로우 기본욕구 이론 있잖아. 이제 생존이 이제 먼저고 그 다음에 뭔가 사회적인 인정이 나오잖아. 일단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요구가 먼저 충족이 되고 나서 그 건강한 선 안에서 사회적인 미의 기준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진 않아? 과거엔 그랬지. 지금은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나도 왜 이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싶지를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막 수렵 채집할 때부터 이성한테 매력적이여 보이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고 매력적이어야지 매력적인 짝을 만날 수 있고 짝을 만나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더 우성한 자존을 남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다이어트를 하는 관점? 자세를 좀 바꾸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깨달음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를 깨달았을 때였거든? 나도 뒤에서 셀룰라이트 가득한 내 허벅지를 누가 보면 날 흉보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거나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이 사실은 진짜 순간적인 거고 반날들도 안 가서 그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거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재단하는 말들 때문에 나 살쪘어 어떡해? 나 진짜 하체가 뚱뚱해서 안 되겠어 이런 말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사는 게 너무 정신없고 걱정이 많아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거야 그때 되게 깨달은 거 같아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너무 신경 쓰느라고 내 인생을 많이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중요한 건 나고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나는 누구지? 나를 어떻게 더 잘 대해줘야 되지? 이 고민까지 가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좋은 연료로 더 줄지 어떻게 몸을 더 갈고 닦아서 녹슬지 않게 할지 내 마음은 어떻게 관리를 해줄지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고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 정의가 굳건히 바로 서면 거기서 매력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타인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매력적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입문의 과정이라면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연속선상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여성스러운 몸을 갖고 싶은데 안 되냐 일단 그 문장에서 여성스러운 몸을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 사람마다 다르니까 만약에 여성스럽다는 소식어의 의미가 여리여리하고 하늘하늘한 몸을 갖는 거 아니면 여성의 몸의 특징인 가슴이나 엉덩이가 큰 그런 몸을 갖고 싶어 한다고 정의를 해볼게 나는 어떤 형태의 몸을 갖고 싶다는 것은 취향의 영역이고 거기에 문제는 없다고 봐 그런 몸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취향의 문제를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가져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몸이 정답이고 그렇지 않은 몸은 오답이야 그런 취향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몸한테도 잣대로 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도 쓰면 안 되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 질문에서 여성스럽다는 단어는 좀 더 적확한 수식어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야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내포된 정확한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특정한 수식어랑 특정한 성별을 결부시켜서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편견을 계속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말은 계속 하다 보면 말에는 힘이 있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 그래서 특정 어떤 수식어를 특정 성별이랑 결부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여자한테 우람하다 다부지다 이런 말을 써도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남자도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 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다이어트와 코르셋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이건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취향의 문제가 정답과 오답의 기준을 나누는 잣대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코르셋이 되는 것 같아 내 자신한테 씌는 코르셋이 될 수도 있고 남한테 씌는 코르셋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디를 좋아해 토마디같이 생긴 얼굴도 좋아하고 토마디 같은 몸도 되게 좋아해 근데 내 남편은 토마디가 아니잖아 근데 틀렸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애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렇다고 토마디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런 취향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취존 해줘야지 그래서 그 영역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개개인의 취향은 있대 언니는 남이 찍어주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 절대 아니지 룸메가 내 사진 100장 찍어주면 그 중에 한 장 건져 언제가 가장 나답고 언제 내가 가장 좋아?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 어떤 분자가 다른 분자를 만났을 때 어떤 분자랑 맞냐에 따라서 되게 화학 반응이 다른 것처럼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부모님이랑 있을 때 동료들이랑 있을 때 다 달라 내 성격이 그래서 나는 진짜 환경에 나를 되게 맞추는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적극적일 때도 있고 되게 내양적이고 소극적일 때도 있고 되게 대담할 때도 있고 되게 리스크를 회피할 때도 있고 되게 말이 많을 때도 있고 되게 차분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냥 나는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나다운 것 같아 한 문장으로 언니의 가치관을 정리한다면? 나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나의 인생 신조가 있는데 백주이비 백우치시 어느 나라 말에게 어로샤워? 어로샤워 뱅동뱅 사는 동안 평생 배워라 라는 뜻이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잖아 근데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일 수 있다는 뭐 그런 거지 백주이비 백우치시 백주이비 백우치시 흐어엉이라고 들어봤니? 솜식이 운동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주로 과식을 하거든 나는 행복감을 다음에 또 어떡해 빨리 끝내 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